환경 변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식물공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새해를 맞아 MBC 충북은 2022년 한해를 관통하는 화두로 5대 키워드를 선정해 기획 보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시대 대전환의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충북의 미래상을 바꿀 현안들이 올해의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충북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충북 정가도 분주해졌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는 청주기록원을 개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2명, 충주 7명, 제천 5명, 단양 6명, 음성 3명, 진천 1명, 증평 1명, 옥천 1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만 1,746명, 누적 사망은 113명입니다. 보고 계신 장면은 마치 재난 영화 같지만, 지난해 8월 그리스 에비아섬에서 일어난 산불의 모습입니다. 9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중부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80여 명이 숨졌는데요. 기후변화가 전례 없는 재난을 만들어내면서 곳곳에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이런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도 매년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기후 재앙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충북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를 관통하는 5개 화두를 선정해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등장한 거대한 발자국. 그 안에서 방호복을 입은 시민들이 인간띠로 CO2, 이산화탄소 기호를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폐팔레트로 만든 발자국은 인간이 지구에 남긴 파괴의 흔적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거대한 트리로 재탄생합니다. 작가는 기후 위기 시대.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전집니다. 공존이죠. 우리가 자연을 구한다는 거는 뭔가 자연에게 해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줄이는 게 있겠고, 작품도 자연스럽게 내가 했던 작품이 쓰레기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청소년들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북의 한 시골학교.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처음에 밭을 디자인할 때는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직접 밭에 가서 밭을 디자인하려니 어려웠습니다. 화학 비료를 뿌린 뒤 땅을 갈아엎는 기존 관행농법은 탄소를 많이 내뿜는다는 걸 알고, 그 대안으로 탄소를 땅에 가두는 이른바 펌워컬처를 1년째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행농대로 농사를 짓게 되면 경운이라는 걸 자주 해야 돼요. 경운을 하게 될 경우 밭 안에 흙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위로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저희 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는커녕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배움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글로벌 기후파업에도 3년째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투리 땅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햇빛발전소. 대규모 태양광발전보다 자연훼손을 덜해 현실적인 탄소중립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4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1억이 넘는 돈을 모아 만든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안 쓰는 땅을 살려 매일 350킬로와트시가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1년이면 소나무 9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태양광발전소는 170곳이 넘습니다. 기업들은 탄소를 줄이는 경영이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국내 한 의류 제조업체. 수거한 페트병을 파쇄한 뒤 고열로 녹이면 작은 칩의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실을 뽑아내 옷을 만듭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해 페트병으로 만든 원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국내 지자체와 손잡고 가정에서 배출한 깨끗한 페트병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사실 패션산업이 탄소배출량으로도 산업군 전체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산업군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옷이잖아요. 그만큼 계속 쓰이는 물건이고, 만들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구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ESG 경영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거니와 지구에 있는 환경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작동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자본주의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바뀌게 된다. 모루 생태계 자본주의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1.5도. 20년 안에 현실화될 거라는 경고가 들립니다. 코로나 이후 모두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위기. 정작 우리는 이 위기를 진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구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충북의 미래 모습을 바꿀 굵직한 현안들이 운명을 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대형 사업들이 많은데요. 어디까지 왔고 또 남은 건 뭔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엔 성공했지만 청주 구간은 기존 충북선 철도를 활용할 것인지 청주 도심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간을 찾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데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 도심통과 지하화 노선은 충북선 활용안에 비해 1조 3천억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지만 도심 한복판을 지나기 때문에 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충북선을 활용하면 대전, 세종에서 청주공항 갈 때만 쓰이는 반쪽짜리 공항철도로 전락할 거라는 주장을 충청북도가 하는 이유입니다. 거대 양당을 포함해 4개 정당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도심 통과 노선을 약속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6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를 앞두고 도심 통과 노선의 쐐기를 받기 위한 자체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토부가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인 오창,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는 기본 부지 조성을 60%가량 끝냈습니다. 기본 부지 28만 제곱미터는 방사관 가속기와 빔 라인 등 핵심 시설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소음과 진동 발생 우려로 반발에 부딪혔던 암발파 작업도 최근 합의에 성공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러 변수 탓에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긴 했지만 늦어도 6월까지는 기본 부지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상세 설계 과정 등을 거치면 내년 연말쯤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가속기 추진단의 설명. 추진단은 올해 안에 신설 예정인 서오창 변전소에서 지중화를 통해 전력을 끌어올 방안과 진입 도로 조성 관련 토지 보상 문제, 용수 공급 문제 등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15만 4천 볼트의 전력선인데 저희가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오창 변전소에서 지중화로 지하 매설로 해가지고 오는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게 올해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2027년 여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도 올해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국내 유치 신청 도시 승인에 이어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 현재까지 경쟁자는 미국 남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곳뿐인데 다음 달 초쯤 예비 후보 도시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예비 후보 도시가 되면 다시 유치 신청서 제출과 실사 등을 거쳐야 하며 이후 최종 후보지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밖에도 선로 신설, 변경 등으로 사업비 7천억 원 이상 증액이 불가피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 강호축 특별법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통과 등이 줄줄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 새해. 각종 현안의 해결 여부에 따라 충북의 미래상이 크게 바뀌는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대선과 국회의원 재선거, 지방선거 등 중요한 선거가 잇따라 열립니다. 주요 정당들은 새해를 맞아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분 간격으로 충혼탑을 참배하면서 2022년 새해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선대위 구성을 마쳤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나이대별로 정치권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지역인사 12명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용희, 홍재영 전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임 고문으로 했고, 현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은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261명이나 되는 대규모 선대위를 통해 충북 발전을 키워드로 정책선거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정우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의원과 경대수 전 의원, 민주당에서 건너온 오재세 전 의원까지 다선 의원 출신 4명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엄태영 의원과 최연호, 김수민, 오용식 당협위원장, 박경국 전 차관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발판삼아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요일인 오는 9일 충북 선대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는 충북 선대위 발대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 세계시군 군용 비행장 주변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8월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청주에선 17전투비행단 주변 내수읍 외평동 등 약 56제곱킬로미터와 공군사관학교 훈련장 주변 남일면 등 1.19 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됐습니다. 충주에선 19전투비행단 주변인 금가면, 소태면 등 약 102제곱킬로미터가, 음성에서는 육군 비행장 주변 금황읍 등 0.64 제곱킬로미터가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주민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이며, 실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맹동 혁신도시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의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고 초대원장도 선임됐습니다. 소방청은 초대원장에 과경호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를 임명했으며, 곧 의료관련 법인 위수탁자 모집 공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오는 3월부터 의료장비를 도입할 개원 준비단을 운영하고 9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 검진을 하고 지역 주민도 이용하는 종합병원으로 19개 진료 과목, 302개 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한 지역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같은 기억들이 있죠. 옛 거리의 모습과 그 거리를 도배했던 각종 벽보 등이 대표적일 텐데요.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법한 청주 지역의 기억을 유형의 자산으로 남기는 기록사업이 첫 선을 보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시민 모두가 쥐 그리고 간첩을 잡자 1980년대까지 청주 거리를 도배했던 낡은 벽보들이 실물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라면값에 34원을 썼다는 여느 가정집의 가게 보며 국민학교 시절 전교생 대부분이 받았다는 개근상까지. 지금껏 왜 안 버렸나 싶은 옛 평범한 일상이 문화재처럼 남아있습니다. 무심코 지나던 옛 거리와 이웃들. 평범한 일상은 흑백 사진이며 동영상에 담겼습니다. 청주시와 옛 청원군의 행정자료를 포함해 이렇게 모인 자료는 모두 42만 점. 법률에 따라 행정자료만 보관하던 청주시가 지난 3년여 동안 민간의 일상 기록을 수집한 결과입니다. 한 시대, 한 공간을 산 시민들의 공통 기억을 유형의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처럼 청주시가 지역의 기록을 직접 모아 보존하는 청주기록원을 신설했습니다. 30년 이상 연구 보존 기록물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일원 기록원은 서울과 경남 등 광역시도의 두 곳, 기초 지자체 중에는 처음입니다. 청주기록원은 오는 7일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이 목 부위가 부은 채 숨진 것을 확인하고 동행했던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도 오후 4시 50분쯤 강내면의 한 가게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러시아인이 구속됐습니다. 괴산 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증평의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30대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러시아인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다투다 자신을 해야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4천억 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기업에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1.8%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한 기업이 올해 착공하면 1% 금리 우대를 지원합니다. 올해 제천 지역에 2,900여 세대의 민간아파트가 신규 공급될 전망입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예상되는 단지는 장락동 장락초등학교 인금부지와 옛 장락동 CO터미널 부지,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내 주거복합용지 등 3개 단지 1,907가구 규모로 올 상반기 분양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신월미니복합타운과 천남동에서 천세대 남지 제천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